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월요일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 민생 생생 상생 편이에요. 안일고 수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합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거든요. 합정역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주먹밥집이 있었어요. 천원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천원 너무 좋다. 너무 맛있고.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게 왜 없어졌나 했는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지하철 6, 7호선에 한 410개 정도의 점포가 서울교통공사가 GS리테일에게 1차 임대를 해주고 GS리테일이 410개 정도의 점포에 2차 임대. 법률적으로는 전대차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영어로는 재임대라고 그러죠. 임대를 다시 해줬다고. 법률 영어도 고쳐야 돼요. 전대차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태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GS리테일이 5년간 자기들이 계약을 했는데 서울교통공사하고 총 조성비용이라든지 임대료까지 해서 5년 동안 1천억 가까이를 내기로 한 모양이에요. 서울교통공사에. 이제 410개나 되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럼요. 1년에 15억씩 해가지고.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GS리테일이 자기들이 그 정도가 안 벌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하고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거예요. 아하.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잖아요. 갑하고 우리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잠깐만. 저는 지하철 노점이면 상감은 당연히 서울시하고 한 줄 알았는데 지하철공사랑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GS리테일하고 맺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거고. 네. 2014년도에. 네. 그래서 이제 5년 계약을 한 거예요. 5년 계약을 했는데. 당신은 상감 몇 차가 5년밖에 보호를 안 해줬잖아요. 그렇군요. 물론 이런 대규모 대기업하고 계약을 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 10년은 보장해준다고 해서 GS리테일이 상인들한테는 5년하고 5년도 하게 될 거다라고. 5 플러스요.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누가 5년만 한다고 생각하고 막 몇 월씩 되고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한 10년은 하겠지. 법도 또 10년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10년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유유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기존에 이제 상가가 있었고 그렇게 410개 정도를 개발한 건데 생각해 보니까 장사가 GS리테일이 생각보다 안 된다고 생각이 나봐요. 그래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해버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5년 지나고 종료를 하기로 했어요. 그게 올해 10월 말이었던 겁니다. 올해 10월 말이었고요. 그럼 이제 상인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남은 상인들은. 그럼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청취자님께서는 그래도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니 상생대책이 나오려니 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상생보다는 그동안 쫓아내는 게 익숙한가 봐요. 그냥 다 나가라 계속 우기고 있는 상태고 법 조경. 그러면 또 우리 청취자님께서 왜 법 조경 안 되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상감대차보호법이 최근에 개정됐을 뿐만 아니라 전대차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임대해 준 거 있잖아요. 이 경우는 10년이 보장이 되는데 을이 병한테 재임대해 주는 것까지는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감대차보호법도 개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동시에 비등하고 있는 곳인데. 그러면 이 상태에 지금 울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아마 이 유신을 오늘 청취자님께서 제가 저희들이 편파적으로 안 해도 다 100%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매덕식 들여서 이제 장사하기 시작해서 2년, 3년 되신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임대차 개혁이 안 돼가지고 불화가 안 돼가지고 최근에 들어간 분도 있는 거예요. 2014년도에 일괄적으로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서울교통공사가 6호선, 7호선 역사 내에 상점들 임대차 전체를 GS리테일하고 개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GS리테일이 그 이후에 상인들과 전포임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수익이 없으니 또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기업에선. 어쨌건 GS리테일이 서울교통공사가 매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을 그리고 병에 있는 우리 병에 있는 이 상인들이 졸지에 쫓겨났게 된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당장 가게를 빼야 하는 상가들이 몇 개고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그렇게 조성한 상가가 406개입니다. 장악하게. 406개 모두가 피해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다만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임차인들이 생각 장사하러 들어갔는데 생각만큼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경우는 법이 10년을 보호해주고 있다더라도 자기가 계약 갱신을 연장하는 걸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마 이제 이번 5년이 종료될 때 어차피 난 장사 안 돼서 자발적으로 이동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괜찮아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원래 지금 상가인대차학보법 10년도 어떤 분들이 10년을 강제로 장사하는 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1년씩 재계약을 하는데 10년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3년하고 나갈 수도 있고 5년하고 나갈 수도 있고 7년하고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몇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되지만요. 또 임대료 납부 의무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상가는 3개월 연속 임대료 안 내면 바로 계약하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에게도 그런 안전장치를 둔 거죠. 왜냐하면 건물주도 임대료 받으려고 한 거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2년, 3년 됐는데 갑자기 장사도 괜찮은데 나가라고 하니까 투쟁을 시작하셨는데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5년간 GS가 서울교통공사에 납부하기로 한 돈이 1천억 가까운 돈이라는 것만 확인되고 있어요. 1천억 가까운 돈이라는 건 그 이상의 돈이 벌릴 거라고 계산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지금 어쨌든 경기 하강 국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고요. 제가 주먹밥 1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체에 지하철 타고 가는 시민들한테 뭐 그렇게 비싼 음식을 파시겠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비싼 거 자체를 파실 수가 없죠. 우리 기생충 영화에 보면 지하철은 서민들의 공간이잖아요. 지하철 냄새가 난다고 하면 명대사가 남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지하철 안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서민 중산층들이 많으니까. 큰 돈을 쓰는 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박리담회 하는 건데 이럴 수 있다 봐요. 지금 이 경우에 책임은 GS리테일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져야 되는 건데 GS리테일은 생각처럼 돈이 안 버니까 계약이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0번이 안 버해서. 기업의 자유의지고 선택이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서울교통공사가 좀 깎아주면서 예를 들면 연장을 해가지고 더 버티게 한다든지 아니면 GS는 나가고 다른 데가 들어올 때 어차피 천억으로는 추정액입니다. 이게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고요. 다음에 입찰을 해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들어오는데 불안하되 기존에 안 나가고 있는 데 있잖아요. 승계하게 하면 되잖아요. 이걸 서울교통공사가 못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냥 그러면 이미 나간 데하고 무슨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등 자기들 원칙이 이미 일갈 몰아낸 다음에 일갈 입찰하는 것이 원칙. 그래야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406개로 일갈 입찰하는 거하고 몇 십 개는 안 된다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민간 대기업 탐욕수로 민간 대기업 어떤 갑질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서울교통공사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고 공적 공간입니다. 지하철 연안은. 그래서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 시민 여러분께서 인권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가시면 되고요. 행정청 공기업하고 어떤 분쟁이나 운행을 겪으면 국민권익위원회를 가시면 됩니다. 소비자 이슈는 소비자원. 아직도 이런 거 헷갈리시는데. 맞아요.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부나 공기업과 관련된 데에서 분쟁이나 피해를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소비자 이슈랑 관련해서 오라이을 겪으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갔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래서 개입을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도 개입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어쨌든 경제민주가 도시 서울을 선포했는데 이런 일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지금 알고 있고 우리 상인들도 맘상문화참현대랑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프로그램들도 민생관련 프로그램 저도 진행하는 tv에서 tv 민생연구소라는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계속 보도를 하면서 상승호소하니까 서울시 시민움부주만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역시 서울시 차원에서 행정기관이나 공기업하고 뭔가 공무원하고 분쟁이 생겨를 피해가실 때 조사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시민움부주만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 중재를 했어요. 다섯 번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처음에는 완전히 정말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하다가 역시 이제 우리 생생경제 라디오도 오늘 나가지 않아요. 또 뜻 있는 언론인가 우리 생생경제 같은 프로그램 일부 또 시민단체들의 연대가 결합하면서 시장님이라든지 서울시 공무원들 이제 민생담당 공무원들 귀에도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게 중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점점 조금 전향적으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GS리테일은 회사고 민간기업이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라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 있으니 조금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좀 나섰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먹거리 아니 그러니까 일거리와 그다음에 밑바닥 경제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지금 사실 뭐 WF에서 한국 국가 경쟁력이 13위로 나오고 얼마 전에 뭐 거시경제 안정성 1위 이런 거 나오면 뭐합니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소식이 반갑긴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최대 수익을 올렸다. 이런 반갑지만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은 풀뿌리 경제는 풀뿌리 경제의 논리로 접근해서 생존을 도모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대 정부의 경제는 보면 수출이나 대기업이 잘 되면 그걸로 퉁치고 서민들 보면 감내라고 그랬는데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우리만큼 힘들어진 거거든요. 참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옛날에 정말 상인들을 많이 쫓아냈는지는 그것이 옛날에는 본인들이 그게 법으로 문제가 없었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했다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아니 최소 지금 법도 10년은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2, 3년하고 나가라. 그런데 나 몰라라. GS 리테일 역시 본인들이 예상 수익이 줄어드니까 나가는 거지만 10년은 보장했다고 구도로 이야기했으면 마지막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고. 최근에 또 을지로 노가리 골목 그 유명한 호프 골목 있잖아요. 그때 우리 했었죠. 쫓겨날 얘기에 놓여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도 해결 안 됐더라고요. 최근에 박원시장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서울시가 가진 모든 역량으로 여기를 지켜내자. 그 물줄 어떻게든 설득도 하자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는데 저는 바로 이런 거.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나 지하철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박리담회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주먹밥집, 분식집, 작은 악세사리상, 커피숍 이런 분들. 그런데 투자는 꽤 많이 들어요. 커피숍. 그렇죠. 많이 들죠. 2억 정도 투자를 했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2년 반 만에 나가게 생겼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까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에 풀풀이 경제는 풀풀이 들이 지키나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고요. 풀풀이 경제의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 맞습니다. 수출 잘 때고 대기업 잘 때니까 기다려봐라. 이걸로는 우리 수십 년 기다렸는데 우리가 안 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먹밥을 사 먹을 때 생생경제를 진행하면서 바뀐 게 카드 드리는 게 그렇게 미안했거든요. 그렇게 배웠고 주먹밥 먹는 거에 행복함으로만 그칠 수 있었는데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알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가게 생겼고 이런 억울함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백서의 이 상생편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꼭 넣는 겁니다.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정말 풀풀이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의 발뻗고 자는 날이 태평성대하는 날이겠네요. 아직 그날 오기까지는 좀 열심히 뛰어주세요. 여기 오기 전에 또 철동공사가 철동공사 노조가 수요일부터 지금 전격 파업한다는 데 갔다 왔는데 이제 시민들이 그 소식도 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불편할지 모르니까. 파업 이유가 SRT하고 KTX 합쳐서 요금을 10% 인하시키자는 게 요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또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였죠. KTX 너무 비싸니까 통합에서 10% 요금 인하니까 관심 가지고 우리가 또 필요한 응원도 너무 불편하면 비판다 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 파업하는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파업 전에 잘 해결되면 제일 좋고요. 그렇죠. 생생경제가 또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철동파업 관련된 이야기도 저희가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늘 시간이 모잘라요. 그런데 1시간 늦어도 우리 소장님은 모자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전향적인 해결책을 호소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중골 소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